자 이번 시간 종목상담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 질문 주셨는데요. 최근에 LG 이노텍이 또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질문을 줬을 때 권력이 여기 권력일 겁니다. 여기 아니면 여기입니다. 그래서 목표치도 어느정도 왔고 단기 저항권에 왔다. 이 저항권에서 조정을 가볍게 받고 상승추세 전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라가 아마 주된 상담 내용이었을 거에요. 자 그 이후에 돌파시도가 나옵니다. 저항권인데 120이란 남겨놓고 다 돌파되어 있는 시점에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시장이 워낙 변덕스러운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왔다갔다 왔다갔다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강하게 뛰어버립니다. 그리고 정보점 인근까지 어느새 초강세 보이면서 왔어요. 그렇다면 이후 상황은요. 자 여기가 아마 초강력 저항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가니까 무너지고 여기 가니까 근처가 가지고 그대로 무너지고 이번에도 왔습니다. 자 이번에 왔는데 대체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이고 조금 무거운 종목에 속하니까 이거를 한 번에 치고 가겠느냐 한 번에 신고까지요 거의 자 그래서 그러면 답은 나왔죠. 여기를 한 번에 뻥하고 뚫으면 계속 홀딩 그렇지 않고 여기 정보점 인근에 조금 부담을 느끼면서 조금 조정을 받는다면 이제 차익실현 일부 해야 된다. 자 조정을 가볍게 받는다면 일부만 하면 될 테고 이렇게 은봉이 크게 뻥뻥 떨어지면 그냥 지켜볼 필요 없는 거지 3분의 1 던지다가 은봉이 자꾸 자꾸 커진다 3분의 2 뭐 더 많이 떨어진다면 그냥 다 던져도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던지고 난 다음에 마음가짐이 이제 중요한 거죠. 자 나는 애초에 이런 21만원대 샀는데 30만원 23만원대 다시 잘 못 사는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뭐 추가로 여기서 던지고 난 다음에 더 가는거 못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산 가격은 잊어버려라 라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23만원에 다시 사들어갈 때는요. 24만 5천원 24만원 권장에서 잘 챙기고 난 다음에 그 챙긴 물량을 여기서 다시 샀다 생각하면 여기 애초에 21만원보다 2만원 더 주고 산 것이 아니라 나는 15,000원 싸게 주고 샀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You got it 되게 중요해요. 케빈님 You got it 되게 중요하다고요. 케빈님은 또 한 번 더 새겨들어 볼 필요 있어요. 매매 포인트가 조금 다르니까 이런 데서 나는 사고 싶었는데 이거 올라와 가지고 손도 못 댄다 이러면 되지 않아요. 여기 올라 타고 난 다음에 눌림목 구간에 여기서 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에서 잘 팔아먹었는데 설사 다 팔았다 하더라도 추가로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죠. 여기서도 매수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눌림목 주는 23만원과 22만원 정도 사이가 최고의 베스트 포인트겠습니다만 위에서 한 번 챙겨 먹고 나면요 다시 매수하기가 용이합니다. 내가 여기를 확인했다가 매도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쭉쭉쭉쭉 뭔가 토해내죠. 손 더 안 나가요. 매매를 해 보신 분이면 제 말이 진짜로 마음에 와 닿습니다. 내가 매도를 좀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놓쳤죠. 여기 손 안 나가요. 손 안 나갑니다. 에이 그냥 기다린 거 반등할 때까지 기다려 보지 이렇게 되면 다행인데 뻑뻑뻑 쳐져버리면요 4% 토해내고 5% 토해내고 10% 토해내고 손 더 안 나가요. 그러면 여기 구간 그냥 눌림목 그냥 그대로 두드려 맞는 것밖에 안 되니까 저항권에서 강하게 돌파하면 홀딩 쳐지면 쳐지는 강도에 따라서 차익 실현했다가 다시 지지권에서 재매수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들었죠. 자 NHN 궁금하다. 근데 케빈님은 사기 전에 되게 신중한가봐요. 좋긴 좋은데 사기 전에 주로 많이 물어보네요. 눌려주면 서하면 되죠. 끝내주게 가는데 근데 부담스럽지. 근데 부담스러워요. 언제 사야됐겠습니까. 뭐 이거 두말하면 잔소리지. 돌려내고 눌려주는 여기가 매수 포인트. 여기서 못 샀다. 아까 강의한거하고 똑같이 나오죠. 야 이거 여기서 가만히 냅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토해내거든. 올라간거. 그러니까 여기서 끊었다가 끊었다가 여기 21 지지권은 또 뭐다. 여기 돌파된 고점이네. 여기서 다시 매수. 이렇게 해라 말이지. 이것도 못했다면 어떻게 해라. 여기 정거점 돌파할 때 사면 된다라고. 이거 보지도 않고 내가 조금 전에 LG 이노텍 설명했는데 LG 이노텍 설명한게 여기 다 나왔네. 여우렉이 LG 이노텍 설명한게 여기 다 나와있네. 와우. 신기하지 않나요. 주가는요. 평행 평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흐름이 패턴이 뻔해요. 패턴이 그거를 그러니까 잘 익혀놓으면요. 그렇게 접목하면 되는 겁니다. 눌려주면 사면 되지. 당연한 이야기지. 당연한 이야기지. 근데 부담스러워요. 포인트 3번 놓쳤습니다.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관망. 그죠. 그리고 30분봉 이야기하시던데 자 몇분봉 몇분봉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봉 월봉 주봉 중요하지 않습니다. 야. 그런데 왜 펴놨는데 내가 기준 삼기 위해서 펴놓은 겁니다. 그죠. 닥트K가 해외 선물 트레이더라는 거는 아시는 분 다 아실 거고 해외 선물 할 때는 1분봉도 있고 5분봉도 있고 30분봉도 있어요. 왜?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나도 빨리 맞춰나가기 위해서 1분봉도 펴놓고 5분봉도 펴놓고 30분봉도 펴놨잖아요. 근데 30분봉에 어디 5분봉에 어디 좀 전에 30분봉에 20일이나 이런 지지권에서 지지하면 다 반등하더라. 당연하지. 그게 지지니까. 5분봉에서 틀리냐? 당연하지. 안 틀려. 그것도. 그죠. 내가 기준을 어느 정도 템포에 맞춰서 기준으로 세울 건가 를 정하시고 30분봉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는요. 너무 빠르게는 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1분봉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는요. 내가 초단타 치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초단타도 안 칠 거고 그렇게 길게도 안 들고 갈 건데 1분봉 30분봉을 주식에서는 크게 볼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 보자면 5분봉 30분봉 정도 보면 되는데 야 그럼 너는 왜 안 보는데 헷갈린다 이 말입니다. 기준이 여러 개 되면 헷갈려요. 제가 안 하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제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저 이거 뭐 아무것도 없죠. 이거 볼링즈 밴드밖에 없죠. 그 흔한 MACD도 없고 스타캐스틱도 없고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왜 없는 줄 알아요. 잣대가 많고 기준이 많으면요. 어떤 때는 어떤 때는 이 기준을 삼고 어떤 때는 이 기준을 삼으면 매매의 기준이 흔들려요. 그래서 없습니다. 저는 5분봉 정도로 추세에 흐름을 간파를 하면 되겠다 싶으니까 5분봉 보는 거예요. 30분 보면 조금 늦어요. 그러니까 그 늦다는 것은 내가 매매 타이밍을 그렇게 짧게 가져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가 포인트지. 다 돌려냈지. 여기 2만 8,700원 아 7만 8,700원 여기 딱 5일선 분봉에 20일에서 딱 치집하고 올라서는 정도 딱 보니까 여기 보니까 올라탔지. 매수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도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이날 오케이 반등했어 오케이 반등했어 이날 딱 봤어 와 이때 사야되는데 못 샀어. 그죠? 올라타고 늘려주기만 해 하고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딱 왔어 이때도 사야되는데 돈이 없었어. 그 다음날 딱 되니까 분봉을 딱 보니까 여기 올라타죠. 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라도 아침에 초장에 대박 그죠? 그러기 위해서 뭐 30분 보는 보는 것이지 5분봉은 타이밍이 빨라진다 이겁니다. 5분봉은 5분봉 여기가 딱 타이밍이네. 근데 비슷하거든 이 날 언제입니까? 11월 8일 아닙니까? 11월 11월 8일이죠. 그러니까 그죠? 5분봉은 그 전날 타이밍이 나왔죠. 그러니까 타이밍이 조금 더 빠르게 세밀하게 보는 사람은 5분봉 보고 그 전날 살 수 있는 겁니다. 30분 봉은요. 30분 봉은요. 30분 봉은 여기가 타이밍 아닙니까? 다 올라탔으니까 조금 늦어요. 그죠?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강조하는 건 뭐다? 우상량 돌려냈을 때 들이대라. 밑에 이렇게 아직 돌리기 전에는 빠질지도 모르고 몰라요. 그런데 우상량 돌리고 나면요. 우상량 돌리고 나면 추세가 이렇게 돌리고 나면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여기부터 노려요. 지금 하지 말라는 이유 알겠습니까? 오를 만큼 열나 오르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막 흔들리네. 조정 받을 가능성 상당하거든. 게다가 여기 타 깨지면 상승 추세 무너지는 거거든요. 무너질 듯 하면서 올라타고 무너질 듯 하면서 올라타고 무너질 듯 하면서 올라타고 쭉 잘 간다? 노. 흔들릴 가능성 높아요. 그리고 nft 관련해서 게임주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조정 한번 받으면 잘못하면 박살나요. 그러니까 지금 들이대지 마요. 조정 받으면 박살납니다. 뭐처럼 이게 도대체 뭐하자는 플레이인지 알 수가 없어요. 뭐 베리벨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슈퍼 개미가 5천억을 샀네. 어쩌네. 그것 다 차치하고요. 이렇게 강하게 올랐는데 그 다음에 상한가 다음에 9% 밀린다? 이거는 다음에 추가로 강하게 갈지 못 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도 이러한 지지저항이거든요. 이 저항대를 이 저항대를 한방에 뚫었으면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이 지극히 당연한데 왜 밀렸을까요? 그렇습니다. 실체가 없는 이야기야. 실체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58%인가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마치고 앞으로 저희 회사도 NFT 연관해서 게임을 우리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했다고 상한가가 와버려. 실체가 없잖아. 실체가. 그리고 꼬꾸라 지는 겁니다. 그러면 꼬꾸라 다시 조정 받을 때 66만 3천원 여기를 반드시 지지해야 돼요. 그러지 못하고 만약에 휘청휘청한다?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강하게 뚫었으니까 66만 3천원을 한방에 과연 여기를 밀고 다시 내려가겠냐만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아까 말했던 피보나치 또 적용되는 겁니다. 앞전 방송에 했던 피보나치 마지막 상승이 거의 여기 아닙니까? 382 정도 조정 받은 거잖아. 382까지는 아니지만 그렇죠? 30% 인근 정도 조정 받은 거잖아. 하나의 봉으로 그냥 하루만에 날랐으니까 그렇죠? 382가 넘었군요. 382 넘고 절반 가까이 가다가 부끄러워 땡겼어.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좀 밀리면 여기 어 68만 9천원 이상 밀리고 더 밀리면 조정을 크게 받는 것이니까 좋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강하게 올라갔으면 하루만에 이 몇 그렇죠? 1-2개월 만에 조정 받은 간에 받은 이 부분을 이렇게 강하게 뚫었으면 조정을 가볍게 받아야 되는데 너무 9% 10% 이렇게 조정 받는 것은 너무 크게 조정 받은 것이니까 내일 추가 조정 받으면 어 강하게 받으면 좋지 않다 라는 이야기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매수하시려면 좀 더 기다리십시오.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안전 찾는 걸 보고 하셔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셀트리온 한번 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세게 밀릴까 뉴스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뉴스도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이제 뉴스 한 군데 정도가 나오는데 렉키로나 렉키로나 렉키로나가 유럽의 승인 그죠 거의 확실시 되고 있잖아요. EU에서 승인 해도 된다 이렇게 나오고 나면 한 1,2개월의 절차를 또 밟아야 된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완전 시판에 들어가는 모양인데 아니 렉키로나가 유럽의 최초의 항체 치료제잖아요. 그런데 머크사와 화이자에서 뭐를 개발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해버렸습니다. 렉키로나는 주사제거든요. 한 1시간 정도 맞아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나 강점은 렉키로나는 40만원대고 머크사와 화이자사의 경구용 치료제는 한 80만원대로 합니다. 그래서 아마 혼용돼서 좀 사용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선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화이자나 머크가 그런걸 개발하기 전에 먼저 터뜨려 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한번 기대감으로 가기도 갈텐데 승인됐다 해버려놓고 안에 속속돌이 들여다보면 그죠? 경쟁사가 워낙 강한 경쟁사가 그죠? 더 가격적인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휴대도 간편하고 그죠? 그런 치료제를 먼저 개발한 탓에 이 호재가 호재답게 반응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램시마라든지 이런 부분과 개발이 이 항체 치료제에 올인 되다시피 해서 다른게 좀 더디다 이런 분석들이 있더군요. 저는 뉴스에서 본거를 여러분들께 한번 브리핑 해드립니다. 저는 머크와 화이자의 먹는 경우용 치료제 이슈 때문이다 생각했는데 역시나 그런 부분이 초강세를 못가게 만드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거 알기 전에라도 주가의 흐름만 보고도 말씀드렸습니다. 4% 밀릴 때 아침에 9%에서 4%대로 밀릴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점은 여기 저항대를 여기 저항대를 여기 저항대를 한 방에 뛰어넘는 시도가 나온 것은 좋았고 안 좋은 것은 여기 적어도 22만 3천원 권대 여기는 저항을 이렇게 강하게 갭상승을 뚫었으면 여기를 무너뜨리지 말고 무너뜨리지 말고 이렇게 잘 분봉상으로 지지하고 이렇게 추가 상승 시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대로 무너뜨렸죠. 매우 안 좋은 쪽으로 간다라고 여러분들께 애가 닮아서 아침에 아침이 아니죠. 그죠? 애가 닮아서 여러분들께 커뮤니티에도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활성화 시켜 주시면 더 자주 올려드리고 할 테고요. 이거 봤다라고 표라도 해 주시면 그죠? 마이너스 갈지도 모른다. 아침에 했는데 결국 마이너스 간 거거든요. 그죠? 아니 지가 뭐라고 지가 뭐라고 그것도 마이너스 가기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맞아봤자 번전 이거 안 맞으면 욕만 들어 먹을 건데 왜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냥 주구장창 들고만 가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되고자 제가 제가 보기에는 여기를 무너뜨리면 신자 어디까지 빠질지 모를 정도로 13만원도 보인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냥 가만 들고는 잊지 마시라. 그렇게 이야기 강조하고 싶어서 올려드렸던 거고 자 방송간에 19만 7천에 샀던 분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 렉이 요 요 요 케빈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좋아요. 잘 샀으면 위에서 밀릴 때 가만 들고 있지 말고 챙겨 나가는 것도 권유 드릴게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9% 세이브 시켜 준 거 아닙니까? 9% 다 아니더라도 그죠? 여기에서 던지게끔 의견을 제시 미리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잘 아는 거예요. 가만 들어가는 것보다 30만은 한 달 안에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던지겠냐 했으니까 안 던지겠지. 안 던지겠지? 들었다. 1번 눌러 얘 야 들었을걸? 그죠? 30만은 한 달 안에 가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던졌겠습니까? 안 던지지. 그러면 먹은 거 다 더하는 거야 또 내려옵니다. 그러면 여기를 딱 깨는 순간 21만을 깨는 순간 아 또 깨고 내려오고요. 만약에 19만 3천이 여기 깨져버리면요. 그냥 그냥 끝장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안 좋게 이야기합니까? 보이는 대로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보이는 대로 보이는 대로 왜? 이제 기대가 없어진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월요일날 아니 그게 유럽 의약품청 산하 기관에서 승인 이래버리면 권고 이래버리면 그 다음 내용은 안 들어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거의 다 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확실하게 승인 됐다 그 이야기 나왔다고 또 붕 올라갈까요? 9% 올라가다가 그대로 꼬꾸라지는데 쌀트리온 상황이 상당히 참 힘든 상황으로 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자 그렇다면 아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자기의 소중한 자산 투자해서 그죠? 수익을 내고 싶어 하지 누가 손해를 보고 싶어 합니까? 하지만 추세가 아닌 쪽으로 자꾸 가는데 가만 들고만 있는다고 그게 내 재산이 플러스로 안 변한다 이거죠? 그죠? 그죠? 그러면 더 지켜보실 분은요 21만원 여기 여기 21선이 지지되면서 반등을 강하게 해낸다면 더 홀딩 해보시고요. 21만원을 깨고 내려가죠? 매우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고요. 어저께 미리 매우 안 좋은 쪽으로 간다고 이야기 다 해줬습니다. 여기 여기도 미리 아 나 안 좋은 쪽으로 간다고 다 이야기 해줬어요. 미리 캔들은 다 미리 이야기 해줬습니다. 빵 하고 뚫고 내려올 때 비중 축소 의견이고요. 19만 2천원 깨지는데도 가만들고 있죠? 18만원 16만원 그 밑에 13만원권까지도 열려있다 라고 저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점은 21만원 지지 못하면요.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폭만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아는 한 제가 눈에 보이는 한 제가 경험한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도록 의견 제시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만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영상